애들 이렇게 오늘도 여기 오면서도 계속 전화해서 애들 3명 그 당신의 하루 일과 학교 오면 진짜 말도 안 나오지 엄마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지?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주기 위해서 진짜 모든 엄마들이 자기를 버린 거 아니야 다들 진짜 그렇지 보면 애들 유치원 앞에 보면 엄마들 앉아갖고 그 저기 조그만 저기 콘크리트 바닥에 다 앉아갖고 애들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게 다 그래야 콘크리트 바닥에서 기다렸어 난 그거 못 받으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를 남편으로서 더 이상 요구를 못하는 거지 아무튼 난 그냥 당신이랑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그게 좋아 고마워 진짜 근데 딴 것도 좀 좋아해 봐봐 자기야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소문났대 차인표 씨는 하루에 꼭 밥을 신혜라 씨랑 꼭 같이 먹어야 된다며 그렇게 물어보더래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이 한 끼 정도만 먹으면 만족해는 세 끼까지 뭐 근데 아무튼 그러더래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근데 솔직히 그게 나는 고맙지 왜냐면은 그렇게 귀찮기도 하지만 아내를 찾아주는 남편들이 내가 볼 때 맞는 거 같진 않더라고 주위를 보니까 참 땡큐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깊이 존경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한 2, 3년 전에 왜 당신 수술했을 때 당신 수술실에 딱 들어가고 이제 한 6시간 동안 수술하는 데나 밖에 이렇게 있는데 수술 거의 끝날 때쯤에 인터넷에 기사가 떴잖아 신혜라 자궁 적출 수술 중 해갖고 아주 제목도 그지같이 뽑아갖고 제가 또 근데 기사 쪽에 또 계속 얘기하잖아 아 그런가? 아니 괜찮아 정말 상관없어 아니 근데 정말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고 나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당신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당신은 물론 그런 걸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하지만 아 그게 왜 수치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지? 당신 실시간 검사가 1위였거든 그때 신혜라 자궁 적출이 또 1위 되는 거야 자기가 얘기해서 남편이 얘기하는 신혜라 자궁 아 그런가? 아니 괜찮아 아니 정말 상관없어 아니 근데 정말 그래갖고 내가 정말 화가 났었어 그래서 회복실에 있을 때 가서 얘 고소해서 좀 혼내주겠다고 이 언론사랑 그랬더니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몰라 어? 그 사람도 그냥 직업이어서 그런 거니까 아파서 막 그러면서 메슥거려 하면서 여보 그냥 용서해줘 괜찮아 응 응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당신이 누워있는데 딱 바라보는데 아... 그래갖고 내가 계속 우겼어 한 번인가 더 우겼어 아니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랬더니 당신이 지나가는 말을 뭐라고 했잖아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죠 내 자궁이야 납떠 내 자궁이야 납떠 진짜 그랬어 내가? 당신이 왜 그래 내 자궁이네 그래갖고 그때 용서했던 게 진짜 웃긴다 지나고 보니까 여유 있게 만들더라고 용서를 하고 났더니 용서를 하고 났더니 물론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 난 이제 삼자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되게 존경했어 다녀왔어 아이고 존경스러워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그게 보도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사실은 진짜 나는 자궁 적출을 했고 그리고 그게 내가 잘못해서 뭐 어쩐 거라면 좀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잘못을 회개하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사실에 관한 보도고 복수나 뭔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가 계속 꼬리를 무는데 용서나 사랑이나 화해 이런 거는 딱 일단락 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뭐든지 손해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글을 내가 읽었었거든 조금만 내가 손해만 보면 해결 안 되는 일은 너무 없더라고 진짜? 그래요 아 그냥 땡큐는 않으니까 당신이 얘기했지 땡큐 진행해라 앞으로 아시아의 오프라윈 퓨스에 처음 들 수 있어 어? 자기야 고마워 오늘 오늘 조금 있다가 김지선씨 오잖아 응 김지선씨가 별명이 신궁이래 신궁 응 신이 내린 자궁이라고 해서 응 응 저한테는 다 정말 별명이 많아요 신궁 신이 내린 자궁 수배 수치면 베이비가 생긴다 또